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워렉 볼 서바이벌 볼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뭐야 왓 와이 와이 뭐지 공이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공을 죽이라고 하네요 공을 공격해라 공을 공격해가지고 뭐야 이거 공이 아니잖아 이거 공이 아닌데요 저거 냄비 같은데 저거 냄비 같은데 냄비 아니에요 냄비가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냄비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저 녀석을 읍쇄부려야한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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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냥 그 마치 탑블레이드 마냥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무기는 지금 이거 로켓트랑 이건 뭐야 공은 이거 뭐지 이거 어 어 체력 10 남았다 막타 예 공이 처치 당했습니다 예 에헤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공을 해치었습니다 돈이 64원이 추가가 됐구요 이거를요 예전에 한 몇달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몇명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어오니까 사람이 1000명이 들어와있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있다 뭐에요 저희가 2등이라고요? 방금 들어왔는데 뭐지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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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볼링공인가? 공이 안굴러가지는데 볼 블라스트 언락 스피드가 플러스 2가 됐다구요? 어 레벨이 올랐어요 어 뭐지 레벨이 올랐다는건가 진짜 레벨이 올린건가 칼도 있고 상점을 가야지 상점 상점에서 뭘 파는지 봐야되요 이건 뭐지? 볼 매니아 원 데이 투데이 투데이하면 뭘 주나? 어 아이템들을 보자면은 일시적인 실드를 만듭니다 오오 고스트 포션 105 누구를누메누라 누구를놔랭을 소환합니다 누구를 소환해서 자기를 이제 지키는 그런거겠죠 나대신 맞아라 스피드포션 더블스피드 점포높이 타임밤 폭탄 갱 ø 공짜인가 이거? 공짜인가? 오늘은 그냥 준대 주세요 다 주세요 주세요 왜 안줘 렉이야 아 서버가요 아니네 움직이네 그거 왜 안줘요 그거 받았는데 로켓이랑 캡처 아 사는거잖아 뭐야 이거 나이스 커버 붙죠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오 오 오 오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 녀석 저 녀석 오 오 던져지고 있는건가 안나가는거 같은데 지금 뭔가 들었거든요 손에 근데 안나가요 되게 안나가요 쿨탐이 엄청 긴거 같은데 이거 뿌유 맞은건가 머그컵에서 커피가 쏟아지고 있는거구나 뭔가 덩어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똥덩어리인가 와 뭐야 되게 막 화려한데 뭐가 나가고 있는건가 잘 모르겠네 뭔가 때리고 있는건가 일단은 누르고 있어요 일단은 누르고 있는데 일단은 손에 다시 기가 모일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야 이거 오 유도탄인가 와 와 뭐가 나가긴 해요 뭐가 나가긴 해 나가긴 한다 나가긴 하는데 뭐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나가는거에요 이거 뭐 겁에서 됐다 노란색 파이어 와 пу productions 라니스 jets 마법사 시뮬레이터를 했는데 뭐야 벌써 까지 وتми eje 35 and 1 넘나 조금 얻은거 으 넣 나미나 조금 얻은 거 나는 왜 순위에도 없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마상에 무기가 되게 늦게 나왔는데 이상하네 뭔가 좀 이상한데 뭐요? 무기들이 다 다른건가? 겟 캐시 초코 무기는 뭐야? 뭐지? 미사일 스나이퍼 로봇스로 사야되잖아 페인트 볼건 와이 픽 더 볼 비어 볼 공이 될 수도 있어? 와 950원이라면 공도 될 수 있대요 데빌 프린세스 악마공주다 악마공주님이에요 여기는 점프맵인가? 점프를 안해도 되긴 한거 같은데 골든 렉볼 와 황금봉이래 이게 다 공리스트구나 헉 뻘럭스 블럭 플레이어 렉커 이게 사람이 공이 된건가 봐요 오 와 근데 950원 모아가지고 저거 공 한번 하는거야? 재밌을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저기서 처음만 한번 사볼까요? 로봇스로 얼마지? 얼만지 한번 봐야겠다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다 공 주세요 저는 얼마인가요? 다들 제자리에서 걷고 있는데 나도 제자리에서 걸어야 돼 공은 25원밖에 안해요? 와 그러면 25원벅스로 천원을 산 다음에 공이 한번 대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공이 직접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사면은 바로 공이 될 수 있는건가? 볼 스폰 웨더 캐스터 지금은 공이 공이 내립니다 여러분 공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이 마우 하하하하 공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은 꼭 꼭 꼭 꼭 챙기시고 집방에 나가실 때는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일기예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그 피그리프터 피그리프터 상황에 나가있는 피그리프터 피그리프터 예 예 여기는 피그리프터 현재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죠 현재 공이 굴러다니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공이 굴러다니면서 비를 뿌린다구요? 예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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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면서 비를 뿌리고 하하하하 공이 닿아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안전 안전 하다요 맨 근데 뭐야 점수 높은 애들은 뭐죠? 점수 높은 애들은 뭐지? 가까이에서 성전한 애들인가? 나도 나도 점수 높게 받을래요 뭐야 왜 두 배가 차이나 쟤는 왜 120점이죠? 나는 60점인데 세상에 세상에요 왜요? 와하이 와하이 나도 비를 피하면서 비를 피하면서 살아가지고 점수를 높게 받겠어 뭐지 맞았는데 안죽는데 다가도 죽진 않네요 왜 죽는 거야 그러면은 뭐지?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데빌 프린세스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너를 너를 구하지 못했다 나도 나도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다 너를 구하려다가 친구야 저 친구도 저 친구는 팔도 잃어버려 하하하하 저 친구는 팔도 잃어버려 하하하하 저 친구는 팔도 없어졌어요 안돼 오체 오체 불만족이 거의 다가왔어 오체 불만족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다리 한 장으로 이번에 경찰 보기잖아 경찰 아저씨 예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제 상황이 곧 끝날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GG 치네 나도 GG GG 친구 GG 와Record 일등이 아니었잖아 와 쟤 왜한테 176포인트지 쟤가 한 126포인트였거든 오왜 다리 완전히 ㅋ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 어 레벨업했다 자 구입하구요 랭커펜인데 뭐 주는거 있나 스피드가 플러스 4가 되구요 소드 칼의 사거리가 늘어났대요 그리고요 저는요 여기서 비어볼 비어볼 블럭시 블럭 헤드롤러 이게 맘에 든다 헤드롤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전부다 밀어버린 것이죠 아 아 아 아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거야 사람이 공이 됐다니 미 무슨 말이야 그런건 없잖아요 이러면서 당황하겠죠 왜냐구요 사람은 똑똑하니까요 기계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 라운지 이건 뭐지 해부유 시트 아웃 엔털 히얼 어 텔레포터 어 오우 뭐지 이거 안녕 얘들아 볼파이트 제가 공이 되야될텐데요 안되면은 정말 속상할거 같은데요 왜냐구요 25 로버스를 해가지고 천 원을 사가지고 저기서 이제 950원짜리 공이 됐드리지 하하하하 친구야 친구야 너도 다리가 아직 떴구나 우리 두 다리를 합치면 하나의 다리가 뭐야 나 왜 공 안돼 너 공이요 저 공이요 나 공 아니야 왜 어 이거 공인가 나 공이라는 소린가 난 무기가 없어 공이 되는 것인가 예 피그뱅크 원 내가 공이다 공이 내가 된다 호우 굴러 에이드롤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요 화면이 안보여다고 화면이 안보인다고요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아아 굴러굴러 화면이 안보인다니깐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공이 되는게 이렇게 되는거였어요? 아 그거 고르라고는 왜한거야 이거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체력도 왜이렇게 낮아 체력이 왜 180밖에 안되요 이거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부 다 없애버려 아아 저기있다 다 저기있다 얘들 빨빨리 빨빨리 굴러굴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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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누가 날 날리고 있어 아 안보여 화면이 역대가 안되 아아 어디가는거야 나 어디가는거야 맨 바깥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저기 빨리 날 공격하는 녀석들을 찾아서 다 믹서기로 아니 믹서기는 아니고 요걸로 다 때려버려야 하는것이예 호호 굴러간다 호호 굴러간다 아아하아 오우 때려버렸다 많이 때려버린거같은데 때려버린거같은데 체력 4밖에 안남았어요 오우 큰일났어 이제 아 빗나갔어 저기 부딛쳐가지고 아 뭐 하나도 안보여 으아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체력이 낮았던게 아닐까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핳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재밌긴 재밌네요 하하하하 제.. 재밌었습니다 직접 공이 되어버리다니 예에 나는 나는 얻는 곳이 없는 건가요? 너 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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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 곳이 없었어 너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렉 더 볼 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공을 깨무자라 라는 이름의 미니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다리 내놔